인기모링 시험 치는데 인기모링 생각나서 망쳤어요 책임져요 인기모링 다음 시험 잘 보면 되죠 뭘 망친 게 어딨어 그 정도면 잘 본 거야 더 망친 사람 더 많아 자치 후광한 사람도 있을 거야 야 이거 그러면 수능 시즌에 인기모링 이거 자제해야 되나 리액션? 아니지 근데 어차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망했잖아 다음 시험 잘 보면 되죠 어차피 기회는 찾아와요 저도 봐봐요 마스터 슬격 좀 존나 많이 하잖아 저는 근데 롤을 안하고 공부했으면 솔직히 인속을 했어요 진짜 저 하나 진짜 진지하게 하면은 진짜 미친듯이 해가지고 저 롱리 롱리 지금 판사 안 보여요 님들? 저만큼 노력충인 사람 없어요 방송인은 롤이는 존나 알심이야 아 씨바 좀 근데 아우 저 꼼패했어 아 죽겠네 아니 드레이븐이 개새끼고 8대 싸우고 아악 그냥 썰어나지 또 섭섭했던 게 그 트게더 휩 몸살났다 그러는데 피추가 무슨 300개더라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죽으라는 건가 방송하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PC망 사장님이라던데 남는 컴퓨터 다 비추면 어때? 뭐하는지 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저 5월달에 그만 가면은 그 만개 주신다면은 있거든요? 그래서 아마 5월달에는 좀 듀오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금화도 가고 만개도 따면 일석이조 아닙니까? 금화 가면 내 고추 뗀다? 자신 있냐? 너 진짜 가면 어떡할라 그래? 뭘 나도 뗀다 야 와 이상하게 미쳤네 그냥? 단체로 그냥 뭐 거세식 하자 어 찡겼다 힛! 진자 타리 믿고 있었다고 1렙 때 Q 찍네 병신이네 갈리오 1렙 Q는 그냥 병신이야 2나 W 찍어야 돼 Q를 찍잖아? 그럼 2렙 돼도 쳐나자야 돼 연계 CC가 안 되거든 갈리오 못하고 잘하고는 1렙 Q를 찍느냐 안찍느냐 부터 일단 딱 보여 대박 아무것도 못하잖아 지금 2가 없으니까 W 찍으면 뭐해 타리가 없는데 디나이 못하잖아 2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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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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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렙 저거 정글러 아닌가본데? 이거 병신인데 그냥? 아니 강타가 왜 안쓰는거야 아아 저거 보고 저런 애들 있으면 화가 나 난 왜 여기일까 내가 이것밖에 안되는 놈인가? 내가 뭘 밟은거지 우리 지금 윗동성이다 이거 레드 먹어줘야돼 이거 이거 카정 아님? 이거 젠시간 썩는거에요 내가 먹는게 맞아 이거 맞잖아 복갱 한번도 안아줬는데 렐룸 맛있다 죽였다 너 플래쉬 많지 으어어어어어 후후 이걸 기아브르다네 아니 쟤네 뭐하는거니? 아 뭐해 좀 막아 이것 좀 아 그냥 다 줘 타워랑 그냥 어? CS랑 아 잠깐만 아 젖었다 이거 아 CC는 제대로인데 이거 아 잠깐만 너무 안좋은데? 야 이걸 치면은 진짜 안좋은데? 아 요리님 왜 안와요? 아 진짜 왜 안와? 아 진짜 X같네 씨발 앰비션 씨네 그러네 우리팀이 전복자 하나 더 많아서 이기겠다 아 모르가나 쿨프림은 진짜 개빡센데 라인더 아니 아니 와 아 모르가나 개고스네 아 이 대키 니가 거기서 왜 나와 아 아 씨 뭐야 뭐야 왜 왜 죽었어 룰루 아 알반데? 아아아아 존나 알바다 버즈 다 밟아버렸네 어 잡아줘 그렇지 죽여버려 레이스 레이스 어차피 나는 어 망해갖고 카바짜야 이릴리아 키우는게 나 나 리스탕시키고 아 저 젤드 신스킨 안껴도 지는거야 신스킨 꼈으면 몰랐다 이거 아 아 나 해야 되는데 아 아 원래 역하는거 오늘 블랙 안하는데 원래 오늘 더워하고 예민하니까 메모장 해주세요 님들 오늘만 지금도 더워요 살짝 시원하네요 예 리액션을 필다달라고? 오케이 오케이 앨리이이스 진짜 너무 잘해줘 나 잘할게 나도 오우 쉣 오 잠깐만 후 하아하 휴귀신 하아 이 자식이 네이스 네이스 어? 하아 너무 달아 하아 아 천호 고맙습니다 그건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연승 한번 해드릴게요 아 아 저거 못먹는다 아 그만 뒤져 아 진짜 아 우리팀 탑 맨날 왜 저래 아 탑하는 사람들 방송 가면 맨날 우리팀 왜 저래 이런다니까 그럼 그 사람이랑 듀요하면 되나? 보통 그런 사람 둘이 만나잖아요 둘이 똥싸요 어 이거 뭐야 아 아 근데 좋다 근데 라이즈 어 너무 좋다 네이스 네이스 개이대 개이대 이거 진짜 많이 잃어봤다 으응 아 진짜 힐먹도 돼주면 어떻게 해 아 아니 씨ㄹ 그리고 누가 여기서 라이즈 렴고벌가 십파드로 달달이 때리고 싶네 언제적 사람이야 아 저 롤하다 주울증 걸린 것 같아요 살짝 군조장도 걸리고 롤 망하면 정신병원 2번 하려고요 한달 두달정도 힐링하면서 치유 좀 받을라고 아 아.. 아.. 네이스 재에에에에에 젠장 믿고 있었다구 아니 좀.. 아.. 아 진짜 허락부른다 바로 막았다 얘 죽으면 안 돼 얘는 살아야 돼 아니 거리를 왜 주는거야 아니 진짜 이해할 수 없네 젠장 어떻게 이겼어 2대2를 이거 플래시도 뺐다 카직스 아니 진짜 쓰레시 개자식 저것 대푸트 사랑합니다 나랑 좀 통하네 징크스 방지하면 안되겠다 이 대푸트 팬들이 좀 원딜 잘하거든 그 저거든요 제대로 갑니다 님들 안경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진짜 빡친거 알죠 빡긴갑니다 뭘 찐이야 찐 찐 안경쓸 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불쌍해보이거든 그래서 일진한테 한대 막 이러면서 앗 이렇게 안경 살짝 흔들리거든 이러면 이러면서 살짝 불쌍한 척 동점심 유발해야되요 일진들이 때렸대 자물쇠 걸기전에 게임이나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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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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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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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오우 Sheet 네 이스네 이스네 오우 Sheet 아 잠깐만 앗 아 Q 맞았네 피할라 플렌즈를 피할라 그랬는데 따라와봐 징크트 한금만 들어와라 오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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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땄어 땄어 그래 땄어 네이스 네이스 야 뭐 이거 불로 먹었다가 뺏은 거야? 정신 나갔네 진짜 탑신병자들이 싫어서 싫어하네 난 이래서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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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캐리 first time 다 이틀 Ride Mason 오늘 이틀